하 자 잠깐 블랙아웃 통신방해 주인 어? 바로 앞에 있네? 더? 더, 더 일어서 더. 더 일어나는 것 같아 생각해봐 뭐 그거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마치고 육지 데 realized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지해 이 장면이 흐르고 자신이 흐르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클래스의 악가에 비해 그거는 이어가? 그거? 아, 누구? 당신은 이 장면에서 그지 아 은하 멀티요 멀티는 한번 할까 우리 멀티는 한번 할까요 멀티는 아니고 그거 해킹 안합니다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 자 가자 T-Bone is coming with me to Chicago how to breach the building Bloom's head office security specialist yeah it's not gonna be easy 예 벌써 산막이에요 자 오토바이 타구요 아휴 이제 표지판은 아주 그냥 밥먹듯이 다 쓰러뜨리고 다니는구만 아휴 아휴 들키지 말라고? 그건 내 전문이지 들키지 않는건 내 전문이지 내 잠입은 중상이라고 그래도 아휴 깔끔하네요 야 텍스처봐라 아 정말 표현 잘해놨다 아휴 자 이거 패킹하구요 자 해제하고 이것도 해제하구요 왜 해제하는진 모르겠어요 왜 해제하는진 모르겠어요 왜 해제하는진 모르겠어요 아 저거 사용을 해야되네 잠깐만 아 아 침 잠입을 해야되는구나 아예 어 지금 저걸 열어놓은 여기에 지금 돌아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걸 저기 열어놓게 돼있는거 보면 자 제가 이쪽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제가 문젠데 예 이제 쟤만 뒤돌아서 오케이 쟤만 뒤돌아서 오케이 요 어디야 바로 옆에 거냐 저쪽에서 오는데 이걸 사용해야되요 이거 이거 난 지금 현재 여깄죠 얘는 움직일 생각을 안하는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좋아 일단 제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못하겠네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 지금 기절시켜야 되나 제가 저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루버로 이렇게 하면 들키진 않을지 몰라도 어 이상한다고 생각되면은 어 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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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뒤로 돌아 너 빨리 네가 빨리 뒤로 돌아가야 돼 오케이 자 코너기통 어 쟤 오는데 올텐데 올텐데 빨리 가야되는데 이 자식 야아 아이씨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나 여기서 사용하면 들킬거 같은데 아 야 아 다섯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 어 바로 여긴데 활성화 아 아 씨 또 뭐 있어야 돼? 잠깐만 이제 셔터를 열어야되나 자 여기 카메라 없나 아 안돼요 여기서 카메라 열면 내가 들키기 때문에 자 자 카메라 자 카로챙 로그 해킹 어 자 카메라를 여기껄 지금 해도 아 이거를 해킹해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게 하고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갈거야 돌아갈때 저기를 해킹하면 되겠죠 그쵸 돌아가지 아 여기 안에 뭔가 해킹할거리가 있어야되는데 자 간식걸기 자 간식걸기 야 간식걸기 했잖아 아니 니가 가면 어떻게 내가 가야되는데 자 간식걸기 카메라는 얘가 갖고 있는데 자 자 좀만 더 줌이 되면은 더 근처에 어 카메라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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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뒤로 돌아 그치 앞으로 갑 앞으로 앞으로 자 관심걸기 관심걸기 오케이 들어간다 이쪽인데 오케이 해제 하나 해제했구요 나머지 하나는 이쪽인데 오케이 해제 도OO 이쪽으로 가했단말이야 오! 아이 나이 진짜 어릴게 여기 있었어 자 여기있죠 카메라가 얘가 있을텐데 어 얘 카메라 아니네 카메라 가지는 없나 아 제가 카메라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예 가죠 자 가봐 야 너도 가 아니 아니 자 가봐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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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뭔가 있어요 야 가지니까 야 야 개소리가 나 아니 개소리 죄송합니다 개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나잖아 아니 소리는 개소리가 맞잖아 근데 아 야 아니 아니 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아 아따 진짜 자 자 자 이렇게 하고 어 숨구요 얘를 어 어 절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군요 자동으로 가는구나 자동으로 가는군요 자동으로 가는군요 자 어느정도까지 가면 관심끈기로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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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